지금까지 정말 코로나 관심과 열정을 응원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영화에서 시작될 땅을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지금 다 우리는 세계포스권부터 또 다음에 있을 시합, 한 시합, 한 시합, 또 1년, 1년 다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. 4년 후에는 평창을 계속 바라고 하겠다는 한 시합, 한 시합 이렇게 있는 시합에 집중을 하면서 평창까지 제안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쇼트트랙 앤드바드표 화이팅! 네, 이제 바로 저희도 정말 진짜 훌륭하고 또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뭐 수단포값 보내셔도 충분한데 저희가 딱 부탁은 안 드렸는데 굳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던 쇼트트랙 팀의 쇼트트랙 탑, 빡빡빡 보면은 굳이 손수권되면 아무도 그분들이 한번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도 그 영상을 저희가 담아왔다고 합니다. 쇼트트랙 탑의 빡빡빡 앵콜 공연이 되겠네요.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